누구나 즐겁고 모두가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지TV 연중 릴레이 캠페인 오늘 이 시간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입니다 2024 연중 편의증진 기획 캠페인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동, 정보, 시설 접근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접근권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입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필요한 정보, 어디를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동수단 그리고 이동을 해서 시설에 접근하는 부분, 이걸 다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필요한 법안들 그리고 정책들을 준비해서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접근권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 최보윤 의원도 여러분들 편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복지TV 2024 연중 캠페인 누구나 편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WBC 복지TV와 함께합니다